한글을 이렇게 잘 써? 한글을 이렇게 잘 써? 음... 세상에 한글을 이렇게 잘 써? 다현이 6살 아니야? 근데 왜 이렇게 한글에 이렇게 잘 써? 나 태현 배우나 엄마가 가을컷은 주셨어요 가을컷은 주셨어요 근데요 기억도 쓸 수 있어요 기억도 쓸 수 있어 네 근데 그림 그림자인데 근데 떨어지지 않게 그림 그림 그림자 그림 그림자? 기린 그림자? 네 근데 떨어지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응 같이 이렇게 하면 막 싸워가지고 아 싸워가지고 아 싸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림 그리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랬어요 아 그랬어? 선생님 검정색 좋아해 저도요? 진짜? 나랑 비슷하네 네 아 검정색 옷도 많고 흰색 옷도 많고 검정색 옷도 많고 그래 나도 검정색 옷이 있는 것 같은데 나도 검정색 옷이 있는 것 같은데 나도 근데 여기 딸기 옷이 있거든 예뻐 근데 너무 더워 더워 손 조심하고 귀 예쁜 거 붙은 거 좋아 붙은 것도 괜찮고 여기 뿔 두 개랑 선생님이 콩을 찾아볼게 콩이 없더라고 오우 예쁘다 예쁜 거 고운 거 잘 골랐다 여기 일단 뿔 콩 선생님이 찾았어 뿔 여기다 둬 콩 있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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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